BH네요. 매수가가 17600원이고 비중 10%다. 17600원 저점인 것 같다 했는데 맞아요. 한번 더 무너지면 또 더 사세요. 무너지면 더 사고요. 저점인 것 같다는데 얘는 빨리 올라갈 건 생각하지 마세요. 빨리 올라갈 건 생각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맞죠. 그렇죠?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빨리 내려간다. 올라갔다 꺾이면은 뭐 추세적으로 당연히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으로 그 저점을 저는 이탈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이전에 어떤 지금 제가 좀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주봉이나 올봉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남들이 보통은 앞에 있었던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나면은 이제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앞으로 신저가다 뭐 영영 빨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내가 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면 이 저점이 깨지고 남들이 버리는 걸 내가 조금씩 모아가야 거기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탈하고 나면은 여기서 내가 모으면은 이 저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충분히 회복력이 빠르게 오거든요. 특히나 이런 우량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요. 재무적인 부분에서. 그러니까 뭐 소비나 시장에서 소외, 업황이나 실적이 완전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회복이라는 걸 가진 사이클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옵니다. 그래서 BH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라고 보이지고 한 번 더 흔들 수 있어요. 오히려 한 17,000원 깨트릴 때 라운드 피겨 값이라고 하죠. 17,000원 한번 깨트리면서 압박을 주면은 거기서 또 담으시면은 저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최근에 저점 깨면서 떨어뜨렸던 한 2만원 좀 남짓되는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한 19,000원대 정도 봐도 괜찮고요. 한 2만원대 정도까지는 내려간 거 보면 그만큼 수익률 높아지고 비중도 커지니까요. 그렇게 목표가를 정하시고 오히려 깨진 자리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건 홀딩 의견 드리고 떨어지는 거를 조금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립니다. 제일 좋은 건 좀 돌아 올라갈 때 조금씩 모으는 게 좋습니다. 내려가는 것보다.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